아, 좋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죠. 여기가 사무실인가, 누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트 전단지에 써있는 연예인. 진짜로 오는지에 대해서 부자들은 노플레 뚜껑을 핥아먹을까? 맛없으면 환불해준다는 가게. 진짜로 환불해주는지에 대해서 놀이공원에서 버티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드림하는 사람이요. 서로 저기만 협업합시다. 간단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용진이라고 합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요? 이거 촬영 때문에. 방송이 좀 낯서신가요? 아니, 카메라가 너무 많고. 작가님도 기대한다고 말 잘하지 않아요? 왜? 누구야? 그게? 누구야? 승리야, 너 왜 그러니 진짜? 왜 자꾸 그런 부담을 들여? 왜? 아니, 뭘 기대한다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승리 작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고맙습니다. 가려워요? 아니, 아니, 아니. 자, 돌아봐. 돌아봐. 그러니까 다 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요. 한 번 더 시원하게. 아니, 걱정하지 마요. 긴장하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한 번 더 긴장하지 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네, 시원하게. 이게 좀 박박 끓는 거야. 아니 근데 의상이 조금 약간 이게 이제 그것을 알려드린 지금 하시는 시그니처 의상이죠. 시그니처 의상인데. 사실 오늘 같은 때는 좀 이 의상보다는 본인도 다른 의상도 좀 입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입고 있었는데 작가님 그 작가님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원래는 뭐 입었었는데요? 그냥 후드티 입고 있었는데. 아, 이걸로 좀 갈아입어 달라고. 어떻게 좀 이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셨나 보더니 래퍼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돈 모으려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시다가 이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네, 맞아요. 배달 알바 하면서 랩을 했는데. 무슨 배달을 하시다가요?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배달 일을 할 때 좀 제일 힘들었던 일은 좀 어떤 게 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일단 춥고 덥고 비 오는 날 특히 너무 힘들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요. 네, 여기 물 다 들어가면 무종 같은 것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맞아요. 편집 일이 더 이제 체력적으로나 돈적으로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편집을 했어요. 아, 진짜예요?